이번 알아볼 것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후 직원 7,800명에서 현재 4월 기준 1,500명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1,500명으로 줄여 1,500명이 현재 트위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연간 인건비 절감이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광고주 대부분 돌아오고 트위터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인수 후 사용자가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직원이 80% 이상 줄여 했는데 업무가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기존에 얼마나 방만하게 경영했는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 BBC 인터뷰 내용 보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후 6개월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게 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트위터 본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트위터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였고 지금은 수익이 날 정도로 경영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회사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경영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론 머스크가 CEO인 테슬라는 전세계 1위 회사가 될 겁니다. 다행이 knocks, 다행이 치는 데슬라는 전세계의 узvah 비판이 딱따로 인사한 게요.